슈퍼히어로 영화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비원이 사라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화는 5분 후의 시작인데 말이에요. 다들 진정해. 여기 인피니티 건틀렛이 있어. 나한테 줘. 내가 해결할게. 저기 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경비원이야. 권틀렛은 이리 주세요. 그리고 영화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캐두마는 팝콘을 그릇에 먹고 데드푸른 마스크를 벗고 슈퍼걸은 벽을 뚫고 들어가요. 우후의 새로운 영상에서 영화관에 온 슈퍼히어로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티켓 줄이 너무 기네요. 미스터 판타스틱은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팔이 뻗을 수 있어서 좋네요. 저도 티켓 한 장 주세요. 저기요, 너무 무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팝콘이 떨어졌나요? 문제 없어요. 저기 캡틴의 팝콘은 가득 차 있으니까요. 조금 가져가도 괜찮죠, 캡틴? 슈퍼걸 또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왔어요. 아빠, 팝콘은 제가 가져올게요. 저 예약했어요. 대시는 어린이 티켓이고요. 유머차엔 뭐가 있나요? 규칙을 어긴 건 아니죠? 아니에요. 여긴 우리 막내 잭잭이에요. 죄송해요. 얘가 불을 내뿜거든요. 들어가도 될까요? 어? 이게 뭐야? 저 하늘에 떴어요. 안 돼. 잭잭. 당장 내려놔. 이 사람들. 잉크라더블 가족. 들어가세요. 티켓은 됐어요. 슈퍼걸이 티켓도 없이 영화관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어떤 벽도 슈퍼걸을 막을 수는 없어요. 티켓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잠깐만요, 데드풀. 들어가시기 전에 얼굴을 확인할게요.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뭐지? 스파이더맨? 그 아래는요? 라이언 레이놀즈? 그리고 또다시 데드풀이라고요? 알겠어요. 그게 진짜 얼굴인가 보네요. 또 저 엄격한 경비원이 앞을 지키고 있네요. 킨더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캡틴, 좋은 방법이 있어. 너가 나한테 던지면 내가 망치로 치는 거야. 야구처럼. 공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인피니티 글러브로 잡아버렸네요. 어? 신들의 선물인가? 잘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강해 보이네요. 일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영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검정 복장의 여자가 경비원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단체로 들어가버렸어요. 저기 외계인들,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금방 다 잊게 될 거예요. 뭘 드릴까요, 스파이디? 평소대로 팝콘과 콜라요? 여기 있어요. 캡틴은 뭘 드릴까요? 팝콘 하나 주세요. 저런, 팝콘이 떨어졌나 봐요. 하지만 슈퍼맨이 일하고 있어요. 레이저 비전을 쓰면 바로 따뜻한 팝콘이 만들어졌네요. 맛있게 드세요. 들어가세요. 티켓을 보여주실래요? 재밌게 보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 제 차례인가요? 진짜 슈퍼히어로가 왔어요. 데드풀, 티켓은 어디 있죠? 티켓이요? 저, 다른 수트에 두고 왔나 봐요. 하지만 더 좋은 게 있죠. 제 작은 친구에게 인사를 하세요. 저희 할인해 주실 거죠? 하아, 속았네요. 이건 그냥 비눗방울이에요. 저, 오늘은 좋은 사람이라고요. 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플래시는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않죠. 잠깐, 방금 뭐였지? 미니 태풍이었나? 들어가세요, 배트맨. 아, 저것 좀 보세요. 블랙 카나리는 망토를 덮이자마자 잠에 들었네요. 본능을 이길 순 없었나 봐요.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카나리, 일어나세요. 영화는 시작했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해요, 또 오세요. 안녕, 캐드먼. 뭘로 드릴까요? 팝콘 한 그릇이요? 제 그릇을 들고 왔어요. 여기다 담아주세요. 감사해요. 우유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들어가세요, 히어로들. 잠깐, 배트맨. 티켓은요? 저 누군지 모르시나요? 저는 배트맨이라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역시나 박지는 거꾸로 잠에 들죠. 푹 자세요, 히어로 씨. 본능은 이길 수 없어요. 들어오세요, 올챙이들. 블랙 카나리는 티켓이 없지만 엄청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블랙 카나리와 영화를 보는 건 위험할 수 있죠. 안 돼. 초음파가 너무 강해. 귀가 버티질 못한다고. 조용히 해주세요. 저를 따라와요. 방음이 완벽한 장소로 안내할게요. 휴. 감사해요,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여기 티켓이요. 그런데 슈퍼맨, 그건 뭐죠? 제 로고예요. 제 트레이드마크 모르시나요? 확실한가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경비가 허술하네요. 슈퍼피자를 먹어보자, 슈퍼걸. 너가 좋아하는 마리나라 소스야.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신선한 고양이 밥이 있는데 왜 팝콘을 먹나요? 어디서 상한 참치 냄새가 나는데요? 아쿠아맨이 또 샤워를 안 했나요? 한번 먹어볼래요? 싫어요? 알겠어요, 그럼. 거기, 음악 듣는 분. 티켓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요. 저는 어벤져스 OST가 정말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최고예요. 이런, 안 돼. 사라지지 마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건틀렛을 낀 채로 손가락을 튕기면 안 되는 걸 항상 까먹네요. 플래시는 언제나 돈을 안 내요. 누가 또 몰래 들어간 건가요? 이번엔 확실히 잡을 거예요. 내 팝콘이 어디 갔지? 어디에 숨어있는 거야? 불이 필요해. 어? 불빛이다. 내가 잡을 거야. 고양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이 경비원은 최악이에요. 왜 아직까지 안 잘린 걸까요? 저기 여러분, 이 샤와르마 먹어보셨나요? 여기서 가까운 데서 최고의 샤와르마를 팔아요. 맛있게 드세요. 영화관에 온 슈퍼히어로들이 어땠나요? 여러분은 누구와 영화를 보고 싶은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우후의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